자본의 별을 묻은 나의 스토리요 돈이 좋아 돼지도 좋지만 머니머니 해도 머니 좋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돈 많으면 짱 좋겠어 건물주 사장님 되면 짱 좋겠어 둘 씀의 돈을 날 씀의 명예 자연스레 월컬 할래 별풍선 빵빵 내 계좌 빵빵 다이아 빵빵 명분 빵빵 찬양의 자본치료 영혼 팔아도 자본치료 찬양의 자본치료 영혼 팔아도 자본치료 나의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요 눌러줘 알람 설정까지 브랭스 내 고정도 스스로 롱하게 생각해 고정도 스스로 부족할까요 고정도 스스로 몸 sight은 특정한 자본치료 영혼 desconect해 일이 아마 별덕